오? 응 이렇게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트레이드 해줄게요 올라가서 오른쪽 올라가서 오른쪽 나라 대지 좀 나 쏘는게 나 쏘는 중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야 근데 이게 죽네 이 거리가 그니까 펌프 개사기라니까 지혁 또 가까운 거 거기 두 대 때려놨어 저것도 좋다 바로 갈게 바로 갈게 2번이야? 2번? 어 지금 2번 지금 2번 두 대 때려놨어 혜지 좀 안해?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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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발 좋다 바깥발 바깥발 조 쏘지마 쏘지마 좋다 좋다 뒷구지 뒷구지 일단 일단 아유 씨 나가서 죽여보라고 아유 아유 씨 맞아놨어 안쎄해보라고 마리아 잡았어 잡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가줄게 나가줄게 남쪽 단패락 타고 오고 있다 2번 어디서 기우가 담빼락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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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아줘야되는거 아냐? 아냐 안잡아줬는데 안잡아줬는데 나도 낫어요 못끼잖아 오케이 낫스 내 쪽 내 쪽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? 조용히 못 올라오게 너가 해줘야돼 영원 아유 잡음 아유 잡음 그렇지 이건 해줘야돼 아쉬운데? 아쉬운데? 뭘 안치워 기계생견데 야왕관드라고 홍수형 누운게 아쉽다고 아 나 버려 이거 버려 들어간거 같은데? 방에 둘 하나 더 정문 라스트 쪽 정문 쪽 조용히해봐 조용히해봐 이거 내 쪽 내 쪽 아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르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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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형 두어있어 형 빨리와 빨리 이거 어쩔수없다 아 뭐야 지금 오냐 이거 가야돼 형 연방gil 가만 가만 아.. 200개 날렸다 그냥 아 손 떼고 저거 잡으라고 손 떼고 저거 잡으라고 손 떼고 저거 잡으라고 손 떼고 저거 잡으라고 손 떼고 저거 잡아 두대 때려놨어 두대 많이 때려놨다 나이스 쓰레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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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 맞춰놨어 두대 맞춰놨어 내 알선 속경 폭돌았어 개 폭돌았어 개 폭돌았다고 개 폭돌았다고 개 폭돌았다고 몇많이 타는데 다 피해가는데 둘 둘 둘 둘 탔어 아 누굴게 누굴게 알고 있어 빨리 봐봐 풀린다 풀린다 집 바깥 반대면 반대면 아직 핑 갈게 핑 갈게 반대면 장전했다 반대면 핑 먹었지 안 들어왔어 먹었지 먹었지 아니 우리팀 뭐야 아니 이게 접대배그라고 아샤 서인대에 있거든 3번 바이 천천히 항사 좀 있어 뭐야 기절했다 3번 바이 저 살짝 못찍게 동쪽 보고 있어 저 바이 하나 더 있고 저거 연막개준 아 확인했어 나 핑만 까고 있어 나 저거 있어 까비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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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